이거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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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뜻 보기에는 블루베리처럼 생겼는데요 맛도 비슷할까요? 블루베리같이 생겨가지고 시커멓고 맛있을 것 같아요. 눈으로 한번 보고 입 안으로 퐁당. 맛있지요? 이 왕까마 중이여 맛이 덜적지근해요? 영이에요 영. 그게 무슨 말이야? 달지도 않고 달지도 않고. 맛은 없어도 몸이 제일 건강하고 아주 좋은 것이에요. 아무 맛이 없군요. 이 왕까마 중이여 염증 환화에 도움을 주는 열매라는데요. 이게 그렇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좀 여기 카메라 보고 해주세요. 광고 모델 하시는 거예요 모델. 자 왕까마 중 CF 테이크 원. 이 왕까마 중이여.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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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어머니 되실 때까지 계속 하실 거예요. 이거 이거 이름도 까먹었어. 왕까마 중이여. 자 어머니 긴장하시죠. 우리 여보 긴장하셨네. 테이크 쓰리 액션. 안토시아닌. 안토시아닌. 사포닌. 선보닌. 사포닌이 들어있어서 들어있어서 들어있어서. 들어있어서 아주 보면 좋아요. 좋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왕까마 중은 일반 까마중을 계량한 것으로 크기와 역량이 일반 까마중의 배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왕까마 중은 예전에는 흔히 들판에서 많이 나왔던 것 같다가 먹대와리라고 있었어요. 그 먹대와리라고는 토종 작물을 계량시킨 거기 때문에 이건 순수 토종입니다. 네. 지금까지 나와 있는 작물 중에서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황산화 작용이라든가 아니면 염증을 없애주는 항염 작용이 굉장히 뛰어나요. 보라색 열매라서 보라농이라고도 불리는 왕까마중. 옛날에는 그렇게 좋은지를 몰랐거든요. 그냥 밟히고 다니고 막 밟고 다니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알고 보니까 그렇게 좋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많이 나빠요. 아주 남자 치질 걸리면 그걸 이걸 갈아갖고 거기다 싹싹 팔다. 그거를 왕따로 놔버려. 얼마나 돈이 불러. 생각만 해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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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남자 치질 걸리면 사람 죽잖아. 그거 하필이면 거기다. 하필이면 거기다. KBS